음악 안녕하십니까 문화교회 김영진 목사입니다 언젠가 미국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충격으로 놀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고 있는 소방관의 모습이 사진으로 알려진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소방관답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들답다, 어른답다, 선생답다, 지도자답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합당한 삶을 보여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까?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래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영을 우리 안에 불어 넣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이 세계를 돌보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 뜻을 따라 창조 세계를 바르게 사용하고 또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도 그 설계대로 사용설명서대로 잘 사용해야 오래 쓰고 또 유익하게 쓰는 것처럼 이 세계도 그 만드신 분의 설계와 용도에 맞게 사용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골목길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디서 정화조가 문제가 생겼는지 하수도가 터졌는지 웬 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도저히 차문을 열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당장 창문을 닫고 서둘러서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악취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죄의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떠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선택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 그래서 이제는 동물적인 본능에 이끌리고 죄의에 물든 본성에 이끌리는 자가 됐습니다 예컨대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나라를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망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이 아닌 인간의 본능과 죄의에 물든 사람의 생각과 죄의에 물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솔로몬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복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엔 누가 망하려고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잘해보겠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생각,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잘못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